이번 시간에는 static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제가 만들었던 Java 1에서는 객체지향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 제 수업의 후속 수업으로 저는 객체지향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체지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static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객체지향 수업에서 짚어드릴 거니까 그리고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제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좌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먼저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 static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얘기를 한번 입으로 따라해보세요. 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메소드는 클래스의 메소드다. 자, static이 없는 메소드는 인스턴스의 메소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직접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 채워나가는 게 우리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객체지향을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자, 저는 static 메소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시하지만 아주 간단한 메소드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제가 만들려고 하는 메소드는 이렇게 하면 A를 출력하는 메소드. A를 두 번 출력합시다. 이렇게 하면 B가 두 번 출력되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public, static, void, void는 return 값이 없다는 뜻이죠. 음, A. 자, 이걸 이제 두 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B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완전히 대박 기능. 자, 여기 보니까 에러가 있습니다. 왜 에러가 있어요? 저런 메소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클릭. 그럼 우리가 추천해 줘요. create 메소드 B.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클릭만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줘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 감동적이지 않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프라이빗으로 했는데 그냥 저는 퍼블릭으로 할 거고요. 위치도 위로 올려버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 A에다가 이렇게 구분자를 하면은 제일 위에 구분자가 나오기에는 옛날에 우리 했던 예제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delimiter 구분자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값으로 B도 delimiter를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저렇게 성격이 비슷한 메소드를 그루핑하는 정리정돈의 도구 클래스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클래스로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저는 프린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프린트라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클래스 프린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을 컷해서 프린트로 옮기면 에러가 사라지죠. 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프린트라는 메소드에 그루핑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드디어 스태틱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이거 천천히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 프린트라는 저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1억 개가 있다라고 쳐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은 구분자를 쓰고 있는 A와 B라고 하는 저 작업이 두 개가 아니라 1억 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별표를 사용하는 또 1억 개의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자, 어때요? 여기 있는 이 두 작업은 서로 내부적으로 같은 구분자를 공유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만약에 1억 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메소드, 메소드로 호출할 때마다 저 마이너스라고 하는 구분자를 중복해서 넣어야 될 거란 말이죠. 여기 있는 별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프린트 프린트라는 클래스를 저는 복제할 거예요. new가 앞에 붙어있으면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제된 것을 저는 t1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프린트인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 t1은 프린트라는 클래스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1에 내부적으로 딜리미터 구분자의 값으로 저는 마이너스를 주면 이제부터 t1이라고 하는 프린트의 분신은 내부적으로 구분자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t1이 갖고 있는 a메소드를 호출할 때 더 이상 구분자를 추가하지 않아도 똑같은 동작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두 줄과 이 위에 있는 두 줄이 똑같이 동작합니다. 다만 위에 있는 두 줄은 각각의 메소드마다 구분자를 이렇게 인자 값으로 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것도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했고요.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번에는 t2라고 하는 분신을 만들어서 얘는 별표 이렇게 해서 위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 것입니다. 어려워요. 제가 진짜 지금 노심 조사해요. 이게 못한다고 실망하실까 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기 한번 바꿔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자 t1이라고 하는 저 분신의 자 분신을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냐면 분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즉 프린트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t1이에요. 그럼 이제 t1 분신 말고 인스턴스라는 말 쓸게요. 자 t1이라는 인스턴스의 delimiter라는 변수의 값으로 얘로 지정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public str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t1의 delimiter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delimiter의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delimiter, 여기에 인자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this delimiter this delimiter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this delimiter는 뭐다? 우리가 t1 인스턴스의 변수의 값으로 지정한 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전에는 자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 있죠. 얘는 누구의 소속으로서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t1이라는 인스턴스의 소속으로서 실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는요? 얘는 클래스인 프린트의 소속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소드가 인스턴스의 소속일 때는 스태틱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메소드가 클래스의 소속일 때는 스태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이전 코드와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는 코드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공통적인 상태인 구분자 점 마이너스를 넣어줬었는데 이제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딜리미터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될까요? 프린트 프린트가 뭐예요? 클래스란 말이에요. 인스턴스가 아니라 점 A 라고 하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A라는 메소드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스턴스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스태틱이 여기 이제 없거든요. 자 대신에 public void C 제가 이전 거랑 똑같이 이런 메소드를 주면 주고 얘가 스태틱이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C는 요 뒤에다가 우리가 아 날아 이렇게 해주면 요 프린트의 소속인 C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메소드를 정리할 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걔는 클래스에 소속이 메소드를 정리할 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걔는 인스턴스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뭔지 알려드렸는데 이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잖아요. 구경하시는 거라고 지금 써먹을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클래스, 인스턴스 이런 거 배우시게 되면 그때 스태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공부할 준비가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쓱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언젠가 우리 클래스, 인스턴스 배워야 되잖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 저런 건가? 이런 느낌 정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끝